너무 잘생겼어요 예스 레츠고 머리 말리고 화장까지 끝났으니 수업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남아서 미리 들어가 있다가 과제를 조금 하고 해보는 과제를 조금 하고 수업을 듣는 오늘 비닐 쓸까? 비닐 비닐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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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일단 방금 머리 감고 머리 말렸으니까 비닐을 택배 쓰지 말고 이따 나갈 때 쓰지 뭐 예스 레츠고 지금 기숙사 목도를 지나서 엘리베이터에 왔는데 이제 학생증을 찍고 나가야 되는데 어디 있어? 아 힘들어 빨리 할 때마다 진짜 너무 힘들어 오전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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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사 여자는 가토를 찍지도 못해요 우와 다왔다 자 여기가 세탁실인이소 아니 이걸 들고 오니까 당연히 힘들잖아 우선 카메라 세팅을 하고 오 물까지 못먹을래? 감자탕 소? 소 나는 둘이 먹지 않을까? 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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